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방세현입니다 지금부터 5월 7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현 새롭게 선보인 김현 오픈 스튜디오가 열린 화제인데요 이곳에서는 많은 체험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즐거운 체험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뉴스 방세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헬로티비 뉴스 방세현입니다 지난 목요일은 어린이날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린이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린이들을,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방송체험스쿨 여러분도 꼭 한번 체험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뉴스 방세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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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